숲, 바다 그리고 환경 2023 삼따그린 뮤직 토크 콘서트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맡은 김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구의 표면 중 71%가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97% 또한 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생태계에서 중요한 보고이자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역시 바다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네스코 무영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문화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제주의 땅은 척박하지만 사면이 바다였기 때문에 제주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다가 많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녀들의 보물창고였던 바다 속이 사막으로 변했고 넘쳐나는 쓰레기들은 바다에서도 흔히 이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바다 과연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요? 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슬기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유엔에서 추정하기로는 연간 650만 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대부분 플라스틱에서 기인한 쓰레기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제주에서는 연간 2만 톤의 쓰레기가 수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발생했을 때 수거되지 않고 방치됐을 때의 문제가 그 발생의 파급 영향과 범위가 더 확대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어그로 사용하는 부표는 빨리 수거하지 않으면 이게 파편화가 진행이 돼요. 작은 해양 쓰레기에서 수십만 개의 오염원으로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과 흔히 이용하는 어떤 페트병이나 이런 게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컵이 크기가 이만한 게 이제 막 계속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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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져서 바다에 계속해서 자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다 생물에게 흡수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정연철님. 네.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쓰레기 주우면서도 실제로 조각난 플라스틱들 많이 보고요. 저희 해안가에 해수욕장에도 모래를 이렇게 채로 털면은 조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라는 거를 실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사실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들도 많아요. 요새는 일본 방사선 오염수가 굉장히 이슈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당장에 안 보여도 또 시간이 지나고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방사선 외에도 사실 저희 일상에서도 폐수가 발생하고 또 양식장 같은 데서도 아니면 농업에서도 저희가 화학물질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은 채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잊지 않고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제주도에는 현무암으로 많이 덮여 있잖아요. 바닷가가 그 위에 플라스틱이 너무 덮여 있다 보니까 뉴락이라고 새로운 명칭이 붙었어요. 어떤 예술가가 붙인 이름인데 지구 표면에 새로운 지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뉴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이제 축적되고 있다는 거겠죠. 최슬기님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계속 들어보면 저도 언론에서도 방송에서도 보니까 플라스틱이 계속 이렇게 막 분해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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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들었어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흔히 해양 쓰레기가 이제 방치되었을 때 파도나 이제 태양에 의해서 햇빛에 의해서 파편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파편화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신용카드 한 장에 정도에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에 미세 플라스틱을 인간이 섭취하고 있을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고요. 또 최근 연구 결과에 보면은 위염이나 장염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만성통증이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축적되어서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와 저희들이 그러면 알게 모르게 플라스틱을 음식 섭취를 하면서 아무리 물론 청정한 음식이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네요. 알게 모르게 네. 자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더 나아가 지구 환경 결국 기후위기까지로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방청객분들 중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설명도 궁금증도 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바다가 자정 정화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하는데 복구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이 생태계가 왜 복원이라고 하잖아요. 원래의 생태계로 우리가 알던 생태계로 돌아가려면은 그 생태계가 형성되기까지 그 배에 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자정 능력을 잃었다고 해서 손을 놔버릴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더 배로 이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셈인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플로깅 활동으로 바다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나요? 네 소연씨가 짤막하게 네 플로깅을 많이 일상이 계속 플로깅이시잖아요.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 눈에 보이는 걸 주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어떤 환경 정화, 지구 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끼칠 수는 당연히 없겠죠. 너무 정말 우리가 버리고 쓴 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미미한 활동이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눈앞의 것들을 하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플로깅은 더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활동을 보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이제 그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자 플로깅 정말 일상에는 꼭 필요한 그러한 기본적인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책이고요. 자 쓰레기만이 아니라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네. 바다가 변하고 있어요. 슬기님 어떤 게 변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바다에서 기후위기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해수면 상승과 해수온 상승이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해수면 상승은 이제 인간에게 재해로 다가오는 위협이라면은 해수온 상승은 해양 생태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해조류가 급감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 해조류의 자리를 산호가 경산호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해양 생태계들이 이제 자리 잡을 새 없이 적응할 새 없이 여지를 주지 않고 새로운 생물종들이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점점 올라가서 몇 년 뒤에는 몰디브라는 섬은 다 잠겨버리고 이런다 저런다 하잖아요. 해수온은 그러면 어쨌든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그런 변화의 양상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들에서 전문가들이 좀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바다에서 보던 제주를 대표하면 전복, 소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었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해안가에 올라오는 쓰레기를 사실 줍고 있지만 사실 제주도 해안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해녀분들일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씨가 말랐다, 말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슬기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종류, 다양성이 사실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도 이제 맨날 멸치만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슬프죠. 네, 아주 슬픕니다. 네, 그래서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개미를 보면은 근면 성실을 배울 수 있고 또 악어새랑 악어랑 같이 사는 걸 보면 공생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같이 사는 걸 보면서 저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종이 줄어들수록 아마 사람들도 좀 점점 더 바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합니다. 네, 가볍게 말씀하신 듯 하지만 심각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최슬기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생태계 변화는 해조류의 급감인 것 같아요. 해조류는 1차 생산자로서 이제 먹이원이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해조류가 있음으로써 이제 서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해조류가 감소함으로써 전복이나 소라와 같은 이제 어폐류들의 먹이원이 사라지게 되고 또 작은 물고기들이 숨어서 살 수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서식지와 같은 곳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 해조류가 바다의 숲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탄소 흡수원으로써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해조류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바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제가 좀 더 우려되는 부분은 미래가 오기 전에 미래 세대에게 넘겨지기 전에 이미 우리 세대부터 위협이 시작되지 않았나 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늘 푸른 바다를 보면 와 기분 좋다 하시는데 바다 속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바다에 대한 근심 걱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요. 이제 희망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2부의 첫 문을 열어준 가수 디에이드의 안다은님께서도 이 바다 사랑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잠깐 모셔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겠습니다. 네. 오늘 2부의 공연도 너무나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디에이드가. 네. 어떤 부분에서 또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또 지금 소감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환경 콘서트라는 걸 한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무심코 내가 버린 쓰레기들이 모이고 모이면 정말 큰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이후로 되게 작은 습관부터 조금씩 고쳐나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안에서도 저희 균형 오빠 같은 경우는 평소에 텀블러를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집에서 요리할 때나 이럴 때 수세미 같은 거를 이제 친환경 수세미를 쓴다거나 뭐 욕실 용품 이런 것도 샤워 바디 제품 이런 것도 다 뭔가 플라스틱보다는 비누 이런 바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애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환경활동을 외부 환경활동보다는 평상시에 습관 자체가 환경활동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에 또 이렇게 와 보니까 어떠신지. 제주는 되게 자주 오는 편이에요. 네. 공연으로도 자주 오고 여행으로도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쓰레기통 찾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쓰레기가 있으면 가방으로 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쓰레기통이 많이 생겨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분리수거를 또 기본적으로 좀 생활화된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주의 환경도 그만큼 조금씩 네. 좀 파괴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좀 마음이 모두가 좀 공감하면서 마음이 아픈데요. 네. 다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아요. 제주도 하면은 누구나 그 아름다운 경관과 푸른 바다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바다를 갔을 때 제가 유리병 맥주의 뚜껑을 몇 개를 주운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갔을 때 샌들을 벗고 맨발로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본 이후부터는 약간 무서워지더라고요. 맨발로 걷는 것도 약간 무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 되게 예쁜 휴양지를 좀 살리려면 이런 것부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연철님도 환경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두 분 계속해서. 네. 환경운동이 이 플로깅 말고도 더 다양하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직접 바닷가에 나가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또 그거를 새롭게 활용해서 좀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콜렉션을 만들기도 하고 그 콜렉션 중에는 한 4, 50년 정도 된 라면 봉지 같은 것들 그리고 북한에서 온 치약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진짜 바다가 하나로 좀 이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하고 또 이런 쓰레기가 바다에서 아니면 자연에서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증건물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해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해양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네. 클림보이즈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이 해양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땅 속에 묻습니까? 아니면 어디 해외로 보냅니까? 해외로 보내면 안 되겠죠. 먼저 해양 쓰레기는 바다에서 나와서 연분기가 있어서 일반 쓰레기랑은 처리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주울 때 마대자루에 집어넣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종량제 봉투 굳이 사서 안 넣으셔도 됩니다. 마대자루에 넣고 이제 저희는 주우면 해안도로변에 올려놓고 이제 읍사무소에 알려드려요. 위치를. 그래서 여기 저희가 수거해서 올려놨으니 수거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전용 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위에 또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에 꼭 죽고 나서 위치를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추적을 해봤어요. 저희가 죽고 난 게 어디로 가나 봤더니 먼저 읍사무소에서 관리하시다가 사설 업체로 경매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는 제주도에 아직 안타깝게 최종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육지로 올라와서 최종 처리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줄이고 아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혹시 그렇게 또 수거된 쓰레기가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많이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주 바다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주 바다를 위해 우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최슬기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해양 보호를 위한 어떠한 활동이 있는 건지. 네. 일단은 바다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단체에서는 해양 보호 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하고 있어요. 기존에 지금 제주도에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세 곳이 지정돼 있어요. 토끼섬 그리고 문섬 그리고 추자도 일부 해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제주 환경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들죠. 많이 부족하죠. 네. 들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양 보호 구역을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작년에 2030년까지 해양 보호 구역을 30%까지 확대를 해보자는 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해양 보호 구역이 몇 프로냐면요. 턱없이 부족한 2.64 정도 되고요. 제주도는 그거에 훨씬 더 못 미치는 0.43%의 영역밖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해양 보호 구역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리고 기존에 지정된 해양 보호 구역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해양 보호 구역이 뭐가 효과가 있어 제한만 할 뿐이지 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영국의 라인만 해양 보호 구역이 전 세계적으로 최대 해양 보호 구역의 면적을 가진 곳이거든요. 2008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이 해엑을 11년간 추적 조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 인근 해엑의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의 어족 자원과 비교했을 때 430%나 어족 자원이 증가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양 보호 구역이 그래도 바다를 좀 지켜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꼭 본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 나는 이런 걸 실천한다. 어떤 걸 좀 추천도 좀 해주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최근부터 조금씩 조금씩 테스터처럼 써보긴 했지만 완전히 이제 바꾸기 시작한 게 고체 세안제나 바디클렌저, 폼클렌징, 샴푸, 컨디셔너를 다 고체로 바꿔봤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몇 년 전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만 해도 써보니까 너무 액체보다 약간 머리도 푸석푸석해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최근에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용감도 좋고 또 그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내 몸에도 좋지 않은 그 화학 성분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꾸준히 고체 제품들을 좀 써보려고 그리고 다은님은 혹시? 저는 정말 그냥 쉽게 실천하실 수 있을 만한 거는 요즘에 라벨 없는 플라스틱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텀블러를 들고 다니신다면 베스트겠지만 그게 뭐 힘들거나 깜빡하셨다 하실 때는 라벨 없는 플라스틱도 많이 요즘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다은님의 말씀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다음 순서를 위해서 안다은님은 여기서 저희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우름. 제주도민이시라면 이 순우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건데요. 해양청소 또한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순우름을 통한 해양청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는 바다 환경 지킴이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읍사무소에 소속되어서 바다 환경을 청소하시는 걸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계셔서 정말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깨끗한 바다를 보셨다면 그분들 덕인 것 같고 그분들 외에도 한 10개는 넘는 환경단체들이 또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처럼 해양가 청소하는 팀도 있지만 물 안으로 들어가서 수중 정화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 진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무라벨 페트병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라벨 페트병, 라벨이 없는 페트병이 많이 나오는데 판매량으로 봤을 때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삼다땡이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기업에서는 옥시벤존이라는 선크림에 들어가는 화학적 차단제인데 이게 산호의 해양 생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옥시벤존을 넣지 않은 선크림을 만드는 기업도 있고요. 또 파타 땡땡땡에서는 기업이 보통 옷을 만들면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옷을 보통 만들기 마련인데 이 파타 땡땡땡에서는 리사이클 제품을 전면에 내세워서 홍보를 하고 또 고객이 오랫동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ESG 경영 차원에서 기업에서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소비 패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생산과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후 위기 속에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환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순우름 정신으로 개개인 그리고 단체가 그리고 기업들도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짤막하게 세 분의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UN환경계획이라는 거기에서 기후위기와 싸우기 위해서 열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주변에 알려라예요. 주변에 말해라 이건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100명이 옆에 사람에게 말만 해도 200명이 되는 거니까 이제 가서서 환경을 아끼기 위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한 개씩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환경 실천 함께 하자라는 말씀. 그리고 두 분? 저희가 오늘 문제의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문제이긴 한데 사실상 이렇게 이런 걸 주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미 많이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정책이나 움직임들이 되게 희망적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같이 파이팅 해가지고 제주도 자연 환경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만 해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고요. 또 의미 있는 게 지금 제주 도민분들 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또 여행 오신 분들이나 또 이 행사 때문에 오신 분들이 다 한데 모여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느껴졌고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하며 좋은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 삼다그림 뮤직 토크 콘서트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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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